지난 28일 JK블러썸호텔에서 강서구 상공회 장학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출범식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강서구 상공회 김병희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표창장 수여에 이어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축사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강서구 상공회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5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강서구 상공회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강서구 상공회 장학회는 앞으로 가정형편 때문에 배움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지역 내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